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이타 하모니 랜드입니다. 지금은 어딜 있을까 다른 누굴 만날까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텐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너도 좋아할 텐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베프에서 2일째 여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1일차에는 지역 온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모니 랜드에 가려고 합니다. 입장료는 제가 화면에 표시해 두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모니 랜드 입구에 도착했을 때 꽤나 많이 노후화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막상 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를 지나면 정면에 원형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방문했던 이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 멜로디 쿠로미의 초콜릿 버스테이 파티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게 되면 리틀 트위스타의 키키와 라라가 입장을 반겨줍니다. 특별히 이곳을 연인의 성지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연인들끼리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 연인의 성지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곳에 메인 광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도 놀이기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많은 놀이기구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관람차가 있는 곳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할 거고요.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이날 있었던 이벤트들의 안내표가 나와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이벤트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시나모롤 이벤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퍼레이드, 그리고 마이 멜로디와 크로미의 초콜릿 버스테이 파티라는 이벤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은 시나모롤 이벤트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도 좀 놀이기구 타다가 시간 되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앞서 말씀드렸던 관람차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놀이기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놀이기구 타는 모습들 그리고 놀이기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시나모롤 이벤트가 마침 또 여기서 하거든요. 그 이벤트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 어디 있을까 다른 누굴 만날까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텐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너도 좋아할 텐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나는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 무얼 알지 안 궁금해 왜 이렇게 관심 없어 네 마음 말해줄래 지금은 어디 있을지 다른 누굴 만날지 찾아올래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질투를 내볼란다 좋아할 텐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나도 좋아할 텐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숙소 없이 하루 종일이 생긴 수 없어 내가 잘 놓고 천천히 하자 좋아할 텐다 yet 수고 금방할 텐다 학교 동 ots과 교통아 그리고 여기서 시나모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보실게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무심하게 내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렇게 시나모롤 공연까지 본 후에 저는 다시 메인 광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실 뭐 식사라는 게 별게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곳의 음식은 굉장히 귀염귀염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메인 광장에 있는 펌플라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산 리오 캐릭터들이 모여있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영상으로 official on the show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을 채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나무렸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지루했던 나의 지난달이야 굿바이 조금 더 달콤해 날 계속 속삭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의 지난 날들은 굿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는 채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나무렸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지루했던 나의 지난달이야 굿바이 조금 더 달콤해 조금 더 달콤해 날 계속 속삭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의 지난 날들은 굿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벤트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 멜로디와 크로미의 초콜렛 버스데이 파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퍼레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참고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이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참고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이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 오이타에 있는 산리오 천국인 하모니 랜드라는 곳을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가족들하고 베프나 그런 곳들 여행 오셨을 때 같이 함께 방문해 보시면 꽤나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